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요 놈 하나하고 하니까 0.6V에 1.5W만 생산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나요? 좀 요 놈이 필요한데 안되죠? 그러니까 자 요 놈을 가지고 이걸 여러 개를 묶어요 자 몇 개 묶으니까 내가 원하는 전압이 어느정도 나오죠 자 요 놈을 가지고 요 묶은 놈을 가지고 또 자 요 놈을 어떻게 해요? 여러 개 또 하면은 어떻게 되죠? 하니까 여기에 근접하는 전압이 되는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하고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자 요 놈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고 요 놈을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셀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은 여러 종류도 있을 것이고 자 요 놈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빛을 갖다 전기로 바꿔주냐 그게 효율이겠죠 얼마만큼 바꿔주는가? 그래서 효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놈의 크기는 5인치짜리가 있고 6인치짜리가 있는데 6인치짜리를 대부분 많이 쓰겠죠 그래서 156mm가 되겠네요 자 요 놈을 많이 쓸 것이고 자 요 놈 하나가 보통 우리가 0.6V에 1.5W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 놈을 갖다 여러 개 묶은 거죠 근데 모드는 보통 36개 그죠? 자 그래서 36개 60개 곱하기 2를 하니까 7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을 하니까 88개가 나오고 96개 요런 거 요 개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설치해서 모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듈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한 게 이제 어레이라는 걸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나오겠죠 몇 킬로와트 전력이 생산했는지 그래서 요 과장에서 나오는 건데 요걸 우리가 쭉 여기에 관계 되는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요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서 중간중과로 하는 게 이제 접속함이 여기 있을 것이고 모드를 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 모드를 전압을 얻을 위해서는 직열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함이 있을 것이고 접속함이 있으면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이 뭐죠 전지니까 요 놈이 디시죠 근데 우리가 부하에서 쓰는 전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220V, 380V는 교류죠 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뭐가 필요하죠 인버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버터라는 놈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1으로 대해서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1으로 자 신재생에너지 개요가 나오네요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 개요 부분에서 한번 보죠 자 신재생에너지 개요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뭣과 뭘로 되어 있죠 자 신재생에너지는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종류 자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인데 신에너지 신에너지의 종류와 또 뭐가 있죠 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성어죠 그럼 신에너지가 뭐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뭐가 있고 종류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신에너지의 종류 자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고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연료전지라는 놈이 있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다음 또 먹었죠 석탄 액화가스화라는 놈이 있죠 석탄을 액화가스화 한거 자 또 뭐가 있죠 중질 잔사유 가스화라는 놈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신에너지라는 놈이 있죠 그래서 몇 개예요 자 요 놈은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네요 신에너지 자 그럼 연료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요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연료전지 이게 발전용으로도 쓰고요 또 자동차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재생에너지 한번 볼까요 자 재생하는지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태양광이 있죠 자 태양광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태양광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그쵸 물을 이용하니까 수력 그죠 바람 풍력 또 바닷물 해양 그죠 또 뭐가 있죠 땅 속에 있는 열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열이니까 지열이라는 놈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나 가정에서 많이 나오죠 산업용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폐기물 또 생물 유기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종류는 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종류를 봤으면 자 신재생 에너지 이름이 특징 장점을 보고 단점이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특징이 뭐예요 자 공공의 미래 에너지예요 공공의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미래의 에너지 자 미래 에너지 공공의 미래 에너지가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자 이놈 이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어때요 자 있는 걸 다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우리 인간아 인간 주위에 있는 것들 그냥 이용하는 거죠 태양강 항상 내려 찌는 걸 이용하는 거죠 바람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 물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바닷물 땅 속에 있는 열 또 폐기물 벌어지는 거 어차피 이용하는 거고 바이오 에너지도 식물의 유기체 등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죠 그럼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환경 환경 친하죠 그렇죠 환경에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강이 없어질까요 태양강이 없어지기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까요 아니죠 자 태양의 수명이 몇 수십억 년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도 몇 수십억 년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 비고갈성 자 지구가 존재하는 바람은 있을 것이고요 물이 있어야 바닷물이 있어야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럴 때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쓰면은 고갈이 되겠죠 고갈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자 태양강 수력 이런 거 풍력 이런 것들 하려면 어때요 끊임없는 기술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 에너지가 되겠죠